대한민국만큼 이 신용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선결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 선결제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결제금액이 30만원, 50만원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더 크게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검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생소합니다. BNPL이라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BNPL.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혁신금융하면 다 전통국인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는 유독 인기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유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방송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BNPL을 아시나요? 보시면 영국 이 BNPL 이용자 5명 중 1명이 필수품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NPL은 By Now Pay Raider 서비스를 이용자 5명 중 1명이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했고 이 필수품을 구입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압박이 늘어나면서 BNPL 이용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내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BNPL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생활 필수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공산품이라든지 다른 품복을 사용했다는데 지금 BNPL을 할 때 생활 필수품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인원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그게 인플레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BNPL 시장 특히나 보면 팬덤이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성장 시장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무척든 기존에 신용카드가 있지 않냐 신용카드가 있는데 굳이 BNPL인가 나발이 우리 무릎을 저거 왜 써야 되느냐 그러나 온라인 구매 환경에 소비자의 구매력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전일 제가 얘기 드렸죠. 젤파 알파 세대 할 때 이 젤파 알파 세대나 이런 우리 이후의 세뇌들 이런 세뇌들은 같은 값이면 새로운 것들을 더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피테크도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이 부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여기에 보시는 대로 신용능력이 없는 MZ세대를 중심으로 BNPL 시장이 성장하다 사실상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이를 통해 할부를 결제하면 되는데 아직 신용능력이 없는 SYNC 파일러와 같은 신용력이 불가능한 MZ세대들이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보다 얘네들이 이 시장에 더 익숙하다 나중돼서도 안 해요 BNPL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신용카드보다 분명히 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이 BNPL, By Now Pay Blade는 무슨 뜻이냐 하면 결제업체가 소비자를 대신에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업체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구매 후 지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내고 먼저 사, 그 다음에 후 지불 자 신용카드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신용카드인 경우는 카드 발급하는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신용료 제한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없으면 할부신은 할부재를 내야지만 반멸 BNPL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면 앱 케미션을 통해서 서비스 가입에 이용할 수 있고 대금도 분할 납부나 할부 이자 등의 수수료를 내지를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미국, 호주, 스웨덴, 유럽 쪽에서 밀리니엄 세대한테 아주 큰 은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얘기를 들면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을 이 소비자가 여러분들 상품을 구입을 해요 하면 이게 가맹점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납부 방식을 제시합니다 납부 방식으로 보면 신용카드 할부도 있을 거고 BNPL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BNPL 방식을 하면 BNPL 사업자가 물건을 산 가맹점에게 대체 지불을 한 거예요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신용카드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내가 끊고 며칠 뒤에 받지만 여기서는 바로 받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결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그러면 상품을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다 받고 소비자 입장은 다 받고 다른 이재를 싸게 하면서 일시불 또는 할부 납품을 합니다 이때 기존에 신용카드가 있다고 하면 F클리실도 하면 신용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BNPL 방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니 BNPL 업체는 뭘 먹고 사느냐? 바로 이 수수료하고 연체가 붙을 때 연체 수수료 두 가지로 수익을 얻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BNPL은 보면 지금 현재 상으로는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2-3%라면 BNPL 업체들은 5-6%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면 가맹점 입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할부 결제에 많이 하면 할수록 구매 규도가 커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받고 BNPL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동네 구멍가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해외 주요 BNPL 업체를 보면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플페어 그 다음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펌 그리고 스웨덴의 본사를 두고 있는 클라르나가 대표적인 본데 자 지금 보시면 고객 수가 보이십니까? 2020년도에 벌써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지금 2020년에 8,500만여자 지금은 2.5명 정도 절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할부 많이 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금융혁신서비스로 했고 이거는 빚을 누가 지느냐 하면 지금 있는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대금 지급을 먼저 하고 돈을 받아서 그래서 연체가 나와야지만 빚이 생기는 겁니다 얘네들이 먼저 갚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이 대신 돈을 받고 그 일부 수술을 받아 챙기는 새로운 형태의 매매 시스템 그래서 새로운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성장 속도가 꼭 빠른 게 제가 봤을 때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쿠팡하고 비슷해요 쿠팡하고 비슷한지 자 방송 계속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에서는 별로 핫한 아이템이 아니다 자 누적 회원수가 이 땅의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넥카토와 플러스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3가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누적 가입자 수는 300만 밖에 안 된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대단한 업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300만 밖에 안 한다 특히나 싱가포르나 베트남 이런데 신흥국 쪽에도 아시아 쪽에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히트를 못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대한민국만큼 이 신용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선결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 선결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결제금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더 크게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대세인 거죠 그러면 이 BNPL을 왜 쓰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은 이유가 신용카드 이자 및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할부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 수수료를 근데 이 BNPL은 그거 없지 물론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BNPL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 소비자하고는 그리고 다른 적절한 결제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알파 세대라든지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BNPL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여신신사 앞서 기영님이 얘기했던 여신신사 없이 왜냐하면 빚은 BNPL이 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신용카드 한도가 다 이 밑에는 있긴 있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BNPL을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오펀이라든지 애프터페이라든지 솔직히 클라르나 이런 업체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최강자고 유통의 최강자라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 기술이 발전하면 수수료가 떨어지는데 카드 수수료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카드의 신경전이 꾸준히 반복되는 이슈요 자 캐나다 월마트 또한 2020년 높은 수수료 이유로 비자카드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맹점 이런 업체들과 카드 이 결제수단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해서 이 아마존 등 유통기업들 세계적인 공유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 그리고 그 카드사의 지위를 위협해서 어떻게 보면 카드사 대체로 BNPL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은 이미 2021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아디다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저는 하무지는 않았습니다 운동할 장바구니 골라서 주소, 인력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보시는 대로 비자, 마스터, 카드 있죠? 카드도 있지만 어폼, 클라우나, 애프트페이, 페이팔, 애플페이 같은 이 업체들이 뭐냐면 똑같아요 BNPL 방식을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는 거기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죠? 근데 미국은 아디다스라든지 아마존 이렇게 하면 결제할 때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유기업들이 어떤 업체냐 보시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일본 페이디라는 업체를 27억 달러 주고 인수를 했고요 자, 스케어, 이 손정희의 비자 펀드가 인수를 한 자, 이, 그리고 투자를 한 스케어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애프트페이가 20억, 90억 달러 인수를 발표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 어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애플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와 애플페이 레이드를 출시하면서 지금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BNPL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외업체 한번 본다면 자, 보이시죠? 노스아메리카부터 사우스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라리아까지 전세계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BNPL 시장에 뛰어들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거의 들어보고 기가 힘든 게 지금 있다는 거죠, 그죠? 신기하죠, 그죠? 안 그랬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 선구매 후집을 선두자 어펌 같은 경우는 깜짝 실속에 14% 폭등을 한다 자, 어펌은 자사 플랫평을 거래해서 상품이 1년 정도 28% 급증한 56억 달러 이제 점점점 물론 한 번쯤 실적에 가하게 떨어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점 늘어라고 특히 어펌, 이 어펌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라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BNPL 업체들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JP, 모가, 시티, 그룹, 마스터 페이팔 등도 가세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도 이 방식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새로운 이 핀테크 업체들이 하는 방식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유럽에도 많이 쓰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일부 다 쓰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데 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쿠팡에서 보시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적을 하고 후불결제시대 어떻게 보면 후불교통카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시는 대로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게 지금 한도가 100에서 200까지 정도 올라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데 최대 3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쿠팡페이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50만원 정도 상향할 정도 아직까지는 금액이 작고 소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쪽에 그닥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시장규모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냐고 보면 전 세계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은 자, 2,870억에서 작년에 1,790억 2배 성장했습니다 근데 자, 2022년에서 8년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충 봐도 그지요? 거의 200배 성장합니다 2년 동안 2배 성장한 시장이 8년 동안 200배 성장할 정도로 앞으로 점점점 결제 시스템 방식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좀 뒤쳐져 있다 자, 그렇다면 이 BMPL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사용하는 데가 밀리니엄 세례들 아닙니까? 그리고 18세 이상의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능력이 떨어지는 능력자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불을 땡겨놨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체크카드 전액 결제되신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가능한 BMPL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렇게 지금 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비자카드처럼 중간 단계에 마진상이 없기 때문에 알파 세대가 최대 장점이 뭡니까? 새로운 신문물을 장착하면서도 합리적인 걸 합니다 합리적인 이 신용카드 이자까지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 신용카드 이자까지도 나는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연취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야오파인에서 미국의 BMPL 이용자 34% 최소 한 건 이상의 결제를 연취했고 72%는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만 BMPL 업체들은 자체 알고리즘과 내부 신용평가 모델들을 활용해서 채무 비율, 이행 비율들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이 지금 BMPL 이용을 하면 문제점은 바로 연취율이죠 왜냐하면 경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그런데 미국도 보시면 미국 가계 순자산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37% 늘어났어요 이 기간 동안 가계의 모든 대출 영차 할부 대출 비중이 2019년 10.5에서 2022년 18.5% 늘어났는데 자, 연중광지 이런 현상 원인은 선결지 후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자산의 37% 증가했다 여기는 분명히 좀 저는 학대 해석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순자산 증가에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증가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꼭 집어서 이 선대출 후기열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은 일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BLPL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MZ세대들이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연취율이 5.7%를 기록하고 평균 연취율보다 지금 올라간 수준이다 여기에 이 BLPL 이용자의 3분의 1이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충격에 직면했을 때 친구나 가족 대출에 의지할 가능성이 훨씬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실제 이 BLPL 이용자의 30% 이상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됐을까 국내 주요 BNPL 서비스 제공업체를 보면 네이버 파이낸션과 카카오페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연취율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죠 토스가 어떻게 보면 연취율이 7%대요 가장 좀 크게 늘은 특히 토스 같은 경우는 소액자분 대출 비슷하게 그런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연취율은 가장 지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토스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가입자 수는 또 토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토스 안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금도 줬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 방승의 하나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BNPL 서비스 업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험이 안정적인 연취를 관리해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를 유도해야 된다 금융당국은 BNPL 서비스 부작용과 해외 규제 동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세무상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 카드사와 핀테크 BNPL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급액은 월 30만원 기준 이 금융권 대비 낮을 뿐만 아니라 BNPL의 혁신금융이라는 저신용화 18년을 위한 서비스 이익 대응만큼 카드사나 저축은 기존의 신용카드사하고는 이게 연결된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자 대출 규모가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해 상반기 345억밖에 안 된다 자 이게 뭐 부실하고 터지고 못감다 치자 지금 연체률 토스가 7% 칩시다 하면 345억에 7% 하면 얼마 한 20억 조금 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거리가 없다 차라리 신용카드는 7조 3천원에 대한 리볼빅 누적금에 비하면 0.4% 야 카드사 너희들이 오히려 더 리스가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제 말이 맞는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신용카드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BNPL은 혁신금융서비스로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길을 펴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신용카드 중심으로 공부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롬을 만듭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신용카드가 48억장인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데는 신용카드가 다행렬 돼 있어 그런데 굳이 사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빚을 권한 이런 플랫폼들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왜냐하면 6.25 사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대 야 빚을 권한 플랫폼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카드가 대부분 하고 있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신용카드에서 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페이에서 저는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 BNPL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MZ세대 이후에 밀리엄 세대들이 훨씬 많이 사용해요 얘네들이 결국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체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신용카드보다 싸게 쓸 수 있는 이 BNPL을 사용할까요 저도 몰라서 못 사용했는데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BNPL을 할 가능성이 왜냐면 100%에도 아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BNPL이 물건도 되지만 만약에 자동차 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캐피탈들 대부분 7%에서 8%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낸다고 생각하면 이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커질걸요 아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계획립이 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용카드에서 만약에 자동차 할 때 7,8% 이자를 낼래 BNPL을 써서 이자 내고 분할해서 갚을래? 물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이렇게 더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주는 거 아니야 물론 그 부분은 자동차 가게에 반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7,8% 이자를 안 내도 돼요 여러분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돼 그죠 초팀 BNPL도 아마 저 하지 싶어 저 근데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다는 건데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특히 현대 캐피탈이 자동차 캐피탈에서 최고 많이 하자면 그런 쪽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BNPL 서비스 신용문제 해결 재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결제 방식을 확대시키고 있고 여기에 시절 같은 업체들은 결제 옵션을 다양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신용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포기하면서 소비자가 본인의 소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애들이 때문에 그냥 막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알파 세대를 보면 절대 그렇지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게 만든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 BNPL 시장에서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누구일까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현재 BNPL 주요 기업은 애프트페이와 어펌 그다음에 클라드나 연도수로 보면 클라드나 역시 2005년도 어펌이 2012년도 2015년도 근데 기업 가치는 보시면 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전세계 활성 이용자에서도 클라드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딱 야 가면 가장 떠오르는 기업은 역시나 클라드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클라드나의 스웨덴어로 의미를 하면 정산 하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최근 소프트뱅크로부터 7,110억의 투자를 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유럽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잘했다 현재 이들의 기업가치는 34조 원에 들으면서 순수 유점만 6,000명에 넘어서 오래다 이게 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2019년도에 올라왔다 이거 좀 재밌는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클라드나가 원래는 스웨덴에 관련돼서 핀테크 관련돼 나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탈락을 했어 근데 한 벤처 투자자가 오 이거 보니까 돈이 될 거 같아 그래서 이 벤처 투자자가 먼저 돈을 대면서 클라드나가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클롬 대회에서 경진대회에서 만약에 선택이 됐다면 지금과 또 달리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늦어지거나 좀 다르면 근데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 오 이게 돈이 되겠거든 딱 보니까 오 이 핀테크 돈이 되겠구나 혁신이 그러니까 저는 돈이 되겠다고 되지만 혁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페이팔 같은 경우는 공통 찰립자가 맥스 루이브친이잖습니까 이분은 페이팔에 공통 창립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금융결제시스템 시 6년 만에 호주에서 가장 뛰어난 에프터페이가 됐지만 지금 세계 최강은 바로 이 클라르나 이 업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앤 페이팔 레이러 이 슬로건을 잡고 있는 이 클라르나 어떻게 유럽 최고의 유니콘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될 수 있었냐 보시는 대로 BNP는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플랫폼을 따면 또 복잡한 보안 솔루션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금 지불 절차도 간단하게 생겼다 자 이자 없이 물품을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기에 노출된 이유 없고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나선 고객은 자신의 유리하게 자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직폭카드로 결제할지 온라인 송금할지 다양한 아니면 페이를 할 거든지 그 지불 방식만 결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겁내는 게 이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유출이 된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BNPL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혀 걱정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겠어요 BNPL 지금 문제점이 더 큰지 아니면 신용카드 때문에 더 큰지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 신용카드가 카드 하나로 한 1억 정도 쓸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리볼빙이라든지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돈 뺏는 서비스 제가 그걸 한번 엄청 쓴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급하게 사업할 때 돈이 좀 피고 있어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자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아예 없애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직폭카드라든지 이런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신용카드는 신용사에 충분히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이 BNPL 시장 분명히 앞으로 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이너가 잘 나가면 좋죠 근데 제가 보시는 대로 2021년까지 야 기업가치를 46억불까지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정점이 소프트뱅크였겠죠 그죠 소프트뱅크였죠 근데 코로나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 떨어지다가 지금 어때요 6.5불까지 특히나 올해 7월 8억달러 신규자원 모집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67억달러 수준으로 평가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85%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번 올해 7월 8억달러 할 때 여러분들 여전히 소프트뱅크도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벤처 투자자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 아마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르나에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클라르나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영업 손실이 1억 8천원으로부터 전년대 67% 감소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반기억장을 한 건 2018년 이후에 계속 적자를 받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업가치는 85% 떨어지고 1억을 10% 해고를 하면서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올해 7월달에 8억달러의 신규 투자 유출을 했느냐 현재 미국 시장만 보면 3천만 명의 사용자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펌 같은 경우가 얘 절반도 오다 1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클라르나는 적잖나고 있지만 미국 사용자들 3천만 명 합격하면서 어펌이나 애프트페이 등 타 BNPL 업체의 결제량은 합판을 증가했고 202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결제액이 세워 그러니까 적자는 나오겠지만 이 클라르나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앞서 얘기 드렸던 제가 쿠팡하고 정말 비슷하다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누적적자가 6조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쿠팡 관련된 누적 인원수가 1,100만 회원수가 1,100만명을 넘어서 이마트를 넘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자 그런데 앞으로 미래가 더 밝은 거야 자 각 세대별 미국 온라인 구매자 BNPL 서비스 이용을 보면 자 2018년부터 쭉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증가한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리엄 세대 Z세대 MZ세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젤파부터 알파 이런 쪽은 계속 누르 그러니까 이 미래의 세대들은 지금 점점점 뭘 하고 있다 BNPL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훨씬 더 밝다 그러면 자 쿠팡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자로 도나서 이마트를 능가하는 결국은 BNPL도 이런 젊은 세대 밀리엄 세대들 이후의 세대를 쓰면 쓸수록 규모는 흑자가 나면 한번리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있냐면 자 이 클라드나 최고 경제 같은 경우는 은행의 향후 5년 내내 금융기술과 기업과 경제 focused 엄청난 혼란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유럽이 내년에 1월부터 뭐가 바르냐 psd2 가 발효 이렇게 되면 이유는 핀테크 기업이 지내부터 유럽 내 결제가 이제 상용화되고 계속 늘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소매 금융 서비스 혁신과 경제 은행 이란 전통 범위가 혁신을 경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라 최고 경제가 향후 5년 내에 뭡니까 은행과 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은행이 할 수 있는 3가지는 모르겠습니까 자체 bmpl 을 하든지 mou 를 하든지 아니면 저런 업체를 인수를 하는지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게 되면 은행 결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이제 전부다 bmpl 로 결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 내의 금융시장 진입이 솔직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뭡니까 이런 it기의 핀테크 업체의 시단에 빠져 알리페이 라든지 애플페이 라든지 점점 점점 이런 bmpl 방식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 3점 kpmg 가 기존 금융의 비율성을 줄이고 틈새 신의 혁신비스를 창출해서 성장한 핀테크 산업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과 함께 인베디드 금융 bmpl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이 결제와 보험 분야에서 인베디드 금융 활동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 이 인베디드 금융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금융 상품을 중개 및 재판방을 넘어서 자사 플랫폼 핀테크 기능을 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핀테크 산업 10대 트렌드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삼전 캠페이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선금의 후 지불 방식 bmpl 방식을 주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 핀테크가 정통 근육이라 이런 쪽보다 지금 상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mpl 비롯한 이 핀테크의 기술 상장 신 기술과 이 활용이 되면서 특히나 유럽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 psd2가 발효된 다음에 유럽 미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피테크 업체들이 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할 날이 점점점 빨라지지 않겠나 자 그때 된 다음에 이 bmpl 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생소한 이 bmpl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bmpl 시장이 정말 당후 미래의 결제 시스템을 창화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핀테크 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에서 혁신이 불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은행이 자제우지하는 세상은 끝날 그렇다 결국은 핀테크 혁신 을 이루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트 홍반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bmpl 그리고 저녁 6시 는 어떤 주제로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신다면 그 내용 더 빨리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목요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